오늘은 여러분께 비혼의 최후를 보여드릴까 합니다. 2021년 결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인 결정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남성들의 20%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한 반면 여성의 9%만 해야 한다 답했으며 결혼을 반드시 안 해도 된다는 남성의 비율은 11%인데 여성은 그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27%가 결혼은 절대 안 해도 된다 답을 했죠. 이렇듯 설문조사 통계만 바라보면 여성들은 결혼을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비혼을 원하는 걸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요? 여성들이 비혼을 하고 개같이 후회하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. 30대 중반 한녀인데 비혼 외치던 애들도 다 결혼해서 외롭다라는 글을 보시죠. 어릴 땐 서로 비혼 비혼하더니 이제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남자 찾아 연애하고 결혼하더라. 만났다 하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 만나다가 일부러 임신해서 결혼도 함. 홀에 유독 자칭 비혼녀들 결혼 많이 하는데 나 혼자 다 느껴지고 외롭다 느껴. 한남들 맨날 여자들끼리는 우정이 없다 이지럴 하는 거 개 싫어하는데 진심 리얼임. 이라는 비혼 30대 중반 한녀의 글을 보시죠. 어릴 땐 서로서로 비혼하다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결혼하고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임신해서 결혼한다는 한녀들. 어땠선지 몰라도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나요? 앞에서는 여자에게 결혼 필요 없다 주장하지만 뒤에서는 음침하게 비혼이라 외롭다는 글을 쓰는 한국 여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? 재밌는 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결혼한 친구 가족이랑 저녁 먹고 열등감 생긴다라는 이 글을 보시죠.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라 그럴까 친구들의 연락이 하나둘 끊겼었는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자기 가족이랑 밥 먹자는 내용이었는데 어차피 약속도 없어서 나가게 되었죠.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를 봤을 때 참 수도분하고 별로인 남자인데 왜 내 친구랑 결혼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친구가 아깝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밥 먹는 내내 친구 신경 써주고 자기 딸 신경 써주면서 애정이 두 눈에 뚝뚝 넘치는데 참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. 친구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딸도 귀여워서 그럴까 이 약속이 끝나면 덜컹거리는 버스에 올랐다. 혼자 쓸쓸히 집에 돌아갈 내 모습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안쓰럽게 보이더라.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은 저 집안과 달리 나는 우울함만 가득한 느낌이라 별의 별 생각이 다 들고 있어.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결혼을 위한 연애를 해야 할까. 이제 와서 멍청하게 날 좋아한다 말했던 그 남자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밤이네. 나는 이 한국 여자의 사연을 보시죠. 비혼을 주장하는 한국 여자는 결국 행복한 가정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이게 결국 비혼호소인 한국 여자들의 최후인 거죠. 자신이 수도분하다 재미없을 것 같다 느낀 남성의 진가를 모사라본 한국 여자의 최후. 이제 와서 그 남자를 부러워하며 수도분해서 재미없는 연애하겠구나 생각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말하는 한 여의 모습. 여성시대에 어울릴 글이 아닌데 30대 중반이라 여시 맘을 이해하겠다는 비혼녀의 댓글. 내 이야기 같아서 응원할게 나도 30대 후반인데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요즘 느껴. 라면서 비혼이 아니라 모토님을 인정하는 한 여들. 전기요금 때문에 죽음을 알게 되는 고독사 뉴스 볼 때마다 자기 이야기 같아서 슬프다는 한 여들. 비혼 비혼 연부를 외던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나 혼자만 안 해서 도태되는 기분이라는 한 여들. 결국 이 글의 마무리는 진짜 다정한 사람이 최고야 연애할 때는 다정한 남자 재미없다고 안 만났던 거 후회한다. 라는 식으로 이제 와서 많이 배려해주고 사랑을 퍼다준 남성들의 진심을 이해하는 한 여들의 모습. 어떠신가요 여러분. 비혼 여성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. 부디 우리 한국 여성들은 명심하세요. 결혼은 여성에게 정말 불리한 제도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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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비혼은 여성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니 꼭 비혼하세요 여성들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뽕따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비혼 오소인들의 최후는 끔찍했다.